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는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시행령 재가를 미루고 즉각 재협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은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대통령은 누더기가 된 시행령의 재가를 미루고 특조위와 유가족과 재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